우리 김영욱 용사께서 지금 인민군 중자 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민군 중자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열렬한 애국자, 방공주의자입니다 뭐예요? 지금 박창규 용사께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 6.25 때 참전했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조국을 위해서 헌신이 나신 현 총사에 잠들어 있는 명령들을 위대한 애국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6.25 65주년을 맞이해요 우리 전직 공무원들이 지금 현 총원의 무명탑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걸어가세요 우리 전직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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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본소 주진 요원들이 오늘 65주년 진여비를 기하여 현충원에 잠들어왔습니다. 진흐동서부터 우선 향을 좀 피우수세요. 향! 정의는 이기는 걸 이기고야만 더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자신은 이런 날이 보지 않게 많이 이재야 단둘이 불안한 원숭아 쫓기는 정의의 정부도 쫓고서 원숭이 불안한 원숭아 정의는 이기고야만 더 자유를 위하여 이기고야만 더 자유를 위하여 무명연사 묘소 이것이 무명연사 탭이구요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주장 어찌 우리 이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은 맨주막 붉은 깨로 원수를 막아내요 나를 굴려 땅을 치며 출근했던 날은 이제야 감독이 그날의 원수 쫓기는 정의 부를 전부 또 쫓아 원수의 바람까지 초상 무한 채널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인간해 신고한 순서대로 자 여기 경찰 경위 이기창 헝스키 두 번째 쪽에 있죠 이기창 헝스키 장인이 6.25 때 납북 당했어요 이기창 납북도 있어요 납북? 납북 빨개한테 끓여갔더래요 예 예 아 그냥 그걸 탈탈 조국자로 이식고 납북도 있어요 납북도 있어요 내가 설명했듯이 부인이 돌아가시고 납북도 죽었으면 여기서 합장한다 이기창 흡장비가 가르쳐줍니다. 무장군 반기 신투사건에 대한 기록사진입니다. 우리 북구원의 농사들께서 의미심장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흡장비가 가르쳐줍니다. 무장군 반기 신투사건에 대한 기록사진입니다. 우리 북구원의 농사들께서 의미심장한 기록사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